선생님. 다 했어요. 오자마자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선생님.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진짜 제가 너무 팬이어가지고. 네. 아니, 근데 저기... 선생님. 네. 이거 완성되신 거예요? 네. 아, 이거 명태 새끼 그거 뭐지? 도루묵. 야, 이게 그러면 그 앞에 알 돼 있는 거 다 빼고. 네. 알이 다 들어있어요. 이야네요? 네. 선생님, 이게 뭐 삼겹살이야? 등심. 선생님, 진짜. 아, 너무 맛있겠다. 우와. 왜? 왜 그럽니까? 왜 이렇게 맛있어? 아, 또 뭐 하시는 거 없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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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myth. 나. 우와.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다시 방송에선 봤거든요 지금 되게 엄청난 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죄송합니다 와 멋있으십니다 이게 뭐예요? 아, 물간장 아, 이게 그 유명한 물간장이죠 그냥 밥에다가 비벼서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아, 그럼 기름맛다 네 그럼 이건 지금 양념장이잖아요 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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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안 와 부끄맛이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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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둘 둘 계란 계란 계란